폴란드 정부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중국 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우려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요아인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 RMF FM과의 인터뷰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된 화웨이 직원 사건에 EU와 NATO가 공통된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진스키 내무장관의 이같은 견해는 지난 8일 폴란드 당국에 화웨이 소속 중국 직원과 사이버 산업에 종사하는 자국민 한 명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 사건을 겨냥했다는 평입니다. 체포된 중국인은 왕에이징으로 화웨이 폴란드 지국 판매 담당 이사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정보 당국은 왕씨가 스파이 활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체포 이유를 들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이 유죄를 확정받으면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는 폴란드 당국의 조치가 전해지자마자 12일 성명을 내고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을 곧장 해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화웨이의 신속한 발표는 전세계 각지로 확산되는 보안 논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폴란드는 화웨이가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서유럽에서 촉발된 화웨이의 불매 움직임이 동유럽까지 확산된다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본 화웨이가 직접 해당 사건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함에 따라 보안 우려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